우리 이거 먹고 부셔요, 무대? 갑자기 무대를 부시면 안 되죠 먹을 땐 일 얘기하지 마 이거는 내가 짜증이 나, 아니야? 믿어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짜증을 많이 내요 짜증도 많이, 일 얘기하지 말래요? 일 얘기하면 짜증 나요 힘을 좋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이걸 던져 상통 깨지 상통 깨지 짜증나요, 진짜 먹도 안 해요 일단 넣어주세요 단맛이 뚝뚝뚝뚝 와 언니도 긁여서 다 조회했잖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뭔가? 많이 진실의 노래는 오랜만에 보네 잘 드셔 진짜 맛있다 잘 드셔보죠 물을 하나가 알죠 정알만 딱 먹었어요 그렇지, 뭐 이렇게 다리가 맞추고 온 게 안 되잖아요 너무 안 먹어 그래, 탄수화물이 없다 진짜 맛있다 저기에 좀 더 일단 미리 배에 굳이 든 거 같아 계속 꼬르륵해 나 이 그릇도 먹을 수 있어 어? 도전? 안 해, 안 해 안 해 일단 미리 일단 미리 이거 좀 풀어야겠다 배트를 풀겠다 배트를 풀고 배트를 풀겠다 꽤 장전하네 몸보신 하라고 했으니까 삐니 샐러드 삐니 다이어트하는 거니까 그냥 난 맛있는 거 먹을래 진짜 부럽다 살이 안 찌는 체중이고 뭔 체중이 아, 진짜 몸별 진짜 부럽네 정말 연예인 체중이다 연예인 체중인데 저기 안 찌는 하루 아예 안 찌는 거잖아 닭볶음탕 삼겹살 닭볶음탕 삼겹살 오늘 용서 언니가 내는 거야? 왜 시켰지? 답답하기면 안 돼 육회 플러스 낙지 삼겹살 닭볶음탕 삼겹살 이게 김치까지가 씩 참 좋아 삼겹살 약간 현주엽 씨한테 도전장 내미는 느낌 와, 닭볶음탕 와, 닭볶음탕 와, 무근지 무근지 무근지로? 우와, 뭐야? 아, 맛있겠다 무근지 닭볶음탕 닭볶음탕이 무근지로? 진짜 맛있겠다, 저거 맛있죠? 미쳐요 저거 집에서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무근지에서 저 집에서 많이 해 우리가 집에서 무근지도 없는데 지금 무근지도 없고 닭도 없고 무근지도 없고 심지어 우리 집은 도시카스톡 연결이 끊겼어 진짜? 난 먹어봐야지 저거 김치 미쳤다 야, 무근지 저거 미쳤다 이거 아, 무근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미쳤지? 어, 이거는 이건 가야 돼 여긴 가야 되겠다 어디야? 몰라, 우린 어디로만 가야 돼 우와 아, 이거 제대로 가 아, 미치겠다 이거 골로 자르는 거 골로 자르는 거 아시죠?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말아서 먹을게 어, 딱 고기 이렇게, 이렇게 짠게 세로로,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말아서 먹을게 맞아, 맞아, 저래야 돼 어때? 아, 아직 이거 어떻게 해? 어머 어, 이거 진짜 나머지 멤버들은 못 먹겠다 밥을 싸먹어야지 미치겠네 눈 돌아가지 눈 돌아가지 미칠 것 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못 먹는구나, 다른 멤버들은 밥을 싸야 되는데 밥을 싸야 되는데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저 국물에 딱 반 말아서 먹는데 아, 진짜 문별이가 진짜 행복하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국물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 먹방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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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그래, 먹방 봐야지 대리만족 이 정도, 이 정도를 약간 자작하게 자작, 자작 자작을 좋아하시는군요 군만두를 집어 군만두를 집어 군만두를 집어 그래 아이씨 어때, 지효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걸 난 국물에 한 번만 접시했으면 좋겠다 자, 자작 자, 자작 어때요? 자작 여러분, 냄새 나만 먹고 자, 냄새 남 분들은 밥을 못 드시는 거야 아니요, 빨리 넣어줘 아니요, 한번 자작, 자작 음미하고 자, 갑니다 어우 저거 어떻게 참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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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지 나는 이 국물이 레전드인 것 같아 응 한 그릇떡 아아 삼총제 애써주셨대 네 리액션을 안 해주세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쫄라 아, 피자도 안 보는데 오늘 우리 연습살이니까 리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너도 귀여웠어 너도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아, 이번에도? 이 부분 아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 이 부분 이건 먹어야지 이건 한 입만 먹자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아아 오오 오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다 먹었어요 저는 아,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아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못해먹겠어서 그냥 다 먹어야 돼 다 먹었어요 김동훈 대표님이 아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뭐 그냥 각자가 관리하는 건데 아아 그래도 저날만큼은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이성의 끈을 놨다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고기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시 고기를 쳐다보세요 휘동을 건 거죠 우리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고기를 쳐다보세요 근데 리더가 또 저런 맛도 있어야 돼 맞아 맞아 리더가 너무 빡빡해도 그럼, 그럼 저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맞아 그러면 한 명씩 먹게 돼, 저러면 가나요? 무너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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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가져 리다 아아 퀵 무너졌고 아, 어떡해 턱사까지 무너졌네요 리더가 드셨는데 다 드셔야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뮤직비디오 봤을 때 의상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던데 저렇게 되면 막 터지고 막 식밭 나가고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살을 많이 빼서 다 잡아놓거든요 근데 그걸 다 틀어요 좀 받을 수 있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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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안에는 잘라서 막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찔 걸 아니까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잡아놓고 언제든 풀 수 있게 이렇게 원래는 다 됐죠 뜨는 거, 뜨는 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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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